그럼 이제 메타버스와 도시 이 두 개념? 두 개는 어떻게 연결되고 이게 어떻게 우리 생활을 바꿔야 하는지?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도시를 인간의 삶을 닮는 그릇이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 그릇을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다. 기술로 인해서 도시가 변혁을 해왔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는 새로운 도시를 하나를 가상의 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하고 똑같은 도시를 가상의 하나 만듭니다. 쌍둥이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거로 성공한 데가 싱가포르하고 항쪽으로 하는 중국 항쪽으로 하는 데가 우리나라는 세종시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서울시도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하면 도시 홍수가 갑자기 막 나는데 홍수가 희한하게 암사동 쪽에만 나요. 그래서 그거를 메타버스에서 돌려보니까 이쪽에 예를 들어 구경이 너무 작다. 하수도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 건물을 하나를 지어야 되는데 이 건물이 일조건이나 바람이나 이런 거를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이 건물을 지음으로 이 주변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크게 예를 들어서 63층 빌딩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이 건물이 넓기가 어떻게 돼서 바람이 일로 들어오는 길에다가 이 건물을 지워버리니까 이거 뭐 바람을 막아가지고 이 건물도 바람을 계속 막고 여기는 열섬이 현상이 일어난다. 도시가 뜨거워진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세계를 하나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직방의 직장처럼 거기서 일을 하면서 가치를 얻는 거 그 다음에 뭐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엄청났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잠실에서 하게 되면 3만 명, 5만 명밖에 모이고 500만 명이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런 삶,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체험을 실질적으로 한번 타는 거로 해서 느낌을 한번 메타버스로 해본다거나 이케아는요. 2천 개의 가구를 자기가 필요한 데다가 한번 배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배치하고 저렇게 배치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해서 현실에 반영을 한다거나 구찌에서는 뭐 명품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현실 세계하고 연계시키는 게 이제 메타버스죠. 결국은 도시가 인간의 삶을 담는 거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도시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디지털 트위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디지털 트위는 지금 싱가포르 자체는요. 아예 싱가포르 도시 전체를 통째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항조시도 중국의 항조시도 통째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이 디지털 트위는 도시 분야보다는 공장에 훨씬 더 공장이나 연구에 훨씬 더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제 R&D 연구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화학회사다 보니까 이 물품을 이만큼 넣고 이걸 이만큼 넣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 뭐가 나온다라는 걸 테스트해봐야 되잖아요. 실제 테스트하는 게 낫겠어요?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해보는 게 낫겠어요? 디지털 트윈으로 하면 그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100번 해도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해서 전체가 다 쓰이는 거죠. 메타버스 기술이. 그걸 지금 기술로 기업에서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데 많습니다. 하고 있는데 많고요. 특히 설비 위주로 돌아가는 데는 디지털 트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설비 위주로 하는 데는. 실감 경제 얘기하시면서 경제의 진화 단계를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경제의 진화 단계 그리고 실감 경제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경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 자체가 경제고 그래서 경제의 진화 단계가 삶의 진화 단계라고 저는 보는데 처음에 농업 시기니까 농업 경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업혁명 등에서 산업 경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서비스 경제, 그다음에 경험 경제라는 게 여기서는 좀 생소한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감 경제라고 나오는데 여기 실감 경제가 메타버스 경제예요. 결국은 농업 경제는 우리가 농산품을 가공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팔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거고 갑자기 산업혁명이 되면서 물품들이 똑같이 많이 찍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요로운 삶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상품을 했는데 그냥 집에다가 던져주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벨을 딱 눌러가지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서비스죠. 내가 서비스를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이 물품, 물건이 많으니까 이걸 고르는 게 서비스 경제고 경험 경제라는 거 공부보다 한 단계 더 해서 노멀한 일반인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내가 느끼는 그 혜택, 느낌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벅스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스타벅스 저기 뭐 홍보인 건 아니고 스타벅스의 리저브 매장이라고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에 가면 바리스타가 한 명이 서가지고 진한 거 좋아하세요? 저기 그 뭐 센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진한 거 좋아해요? 그러면 뭐 투샷 넣어주고 약한 거 좋아해요? 그러면 한샷 넣어주고 혹시 뭐 커피 말고 드실 거, 뷰가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 레몬티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잘 얘기를 해주면 그 리저브 매장 거기 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 그게 이제 경험 경제고 실감 경제는 그야말로 메타버스 경제고 내가 실감을 해보는 거, 요즘에 맛도 느끼게 한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물건을 살 때 뭐 이렇게 그 보고를 쓰고 하긴 하지만 맛도 느끼게도 하고 그러니까 물건도 그 메타버스 기술 안에서 들어가는 메타버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가 이제 실감 경제다라고 의해서 경제 발제 단계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아까 뭐 집방 얘기하면서 프로테크 말씀하셨잖아요. 이 프로테크라는 건 결국 부동산하고 IT 기술 결합인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테크가 갑자기 왜 이렇게 급부상을 한 거예요? 아 부동산 시장이 정말 폐쇄적이고 공급자 위주예요. 부동산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막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기 신도시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분당하고 일상하고 이제 만들 때 그때 뭐 엄청나게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만든 사람 마음이잖아요.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이게 33평이면 33평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꾸몄어. 너 살래 말래. 살 사람은 분양 신청하고 안 살 사람은 안 와. 그렇게 돼서 너무나 폐쇄적이고 공급자 위주예요. 소비자의 어떤 니즈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살람 살고 안 살람 사지 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폐쇄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변화가 조금씩 오는 거죠. 가장 늦게 보수적이어서 가장 늦게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처음에는 예전에 부동산 114라고 돼가지고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내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봐요. 일산에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뭐 여기 금천구에 무슨 아파트는 뭐 지금 매물이 얼마 나와 있고 금액이 얼마고 그래서 대충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 돼도 굉장히 좋았죠. 그게 이제 시초인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냐 하면 제가 아파트 단지를 안 가보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이렇게 봤을 때 주변이 다 나와가지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쫙 올라가면서 그 느낌 그대로 나오고요.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뷰를 한번 보고 싶어요. 거실에서 층마다 뷰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그다음에 안방 가서 뷰가 또 다르고 그렇죠. 뭐 안방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면 다 나오고 거기에다가 계약까지 그러니까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계약서까지 나와서 계약까지 다 이루어지고 돈까지 계산할 수 있는 그 정도 등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메타버스의 프로테크 기술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아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의 부동산에서의 처음으로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거예요. 공급자들이 만들어못하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이제 막 발을 뗀 단계인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발전했어요. 많이 발전하는 단계고 회사에서도 프로테크해서 이제 그 가입하라고 하는데 그 회사 부동산 관련된 업체 회사들이 아주 기업체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도시스프롤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이 도시스프롤 개념이 무엇이고 또 그 이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컴팩트 시트라는 게 뭔지 생각해 주실 것 같아요. 도시스프롤은 1950년대에 미국에서 나온 건데요. 1950년대는 이제 대공항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오면서 갑자기 50년부터 60년까지 60 몇 년까지 한 20년 동안 굉장히 호황이 있었대요. 매년 5%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의 천국이 된 거죠. 중산층들이 굉장히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중산층들이 돈도 많고 하니까 자기들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은퇴하고 나는 자연이가처럼 은퇴하고 좋은 데 한번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외곽으로 가서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하고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붐이 일어나버리니까 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저충 주거지가 너무나 확산이 되는 그런 꼴이 됐고 그게 이제 도시스프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처음에는 미국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저충으로 가다가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임금일도가. 근데 이제 고충으로 가면서 그야말로 난개발이라는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제 용인에서 연구소에도 근무를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용인에 91년도 입사해서 용인에 이제 R&D 연구소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용인 인구가 24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9만 명. 특례시가 될 정도 커졌는데 그것도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많이 컸잖아요. 수도권 안에서도 그렇게 컸어요. 근데 그 난개발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건 수프로를 떠나서 난개발이 어느 정도였냐면 도시기획하는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길 낼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나홀로 아파트가 딱 서가지고. 그래서 길이 막 휘고 그럴 정도로 난개발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도시 스프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족기능입니다. 자족기능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용인하고 서울하고 강남하고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그 지하철 버스들 계속 늘어나지만 그게 지금도 이슈예요. 그 뭐 예를 들어 45명 이상을 태워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다느니 뭐 근데 뭐 줄순 사람들이 서울 강남에 가려고 줄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해소를 용인하는지 굉장히 많이 해서 좋은 도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스프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컴팩트시티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중소도시하고도 똑같이 통합니다. 어줍지 않게 신도시를 자꾸 개발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도시를 정말로 밀도 있게 컴팩트하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외곽은 좀 보정하자는 건데 지금의 가장 이슈는 이제 앞으로 그 뭐 이 고속철도도 발전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전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려면 그런 교통이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세권에 대한 컴팩트시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역세권 위주로 아주 그 이 규모 있게 밀도 있게 하고 모든 교통수단들이 그걸로 다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컴팩트시티를 구성을 하는 게 지금 도시계획자들의 염원이죠. 그럼 그 남개발이라는 것도 되려면 뭔가 사람이 모이고 하는 곳에 그걸 할 거 아니에요? 남개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용인 씨는 뭐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용인 씨는요? 강남이 있어가지고 강남 접근성 때문에? 네. 강남 접근성 때문에 지리적인 강남 접근성 때문에 용인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용인은 땅이 넓어가지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용인은 이제 그런 교통망들을 버스가 될 텐데 버스컷들을 잘 구성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버스도 잘 돼 있고요. 신분당선이 수원까지 연결되고 전철도 들어왔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용인이. 그런 부분으로. 그런 것들은 지자체 행정력이 되는 건가요? 지자체 단독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문제점이 일어나면서 이제 계획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죠. 지금 그 자족도시 얘기를 하면 가장 우리가 빼놓을 수 있는 게 판교 테크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초하고 강남하고 용인하고 사이에 이제 판교가 있잖아요. 판교는 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 금천 이쪽도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복합용도 개발 이거는 뭔가요? 컴팩트 시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복합용도 개발인데 예전에 1934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조닝이라고 해서 용도 제도를 교육을 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도시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뭐 자연 보존지역이냐 이런 식으로 나누고 도시지역은 또 뭐 공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또 상업지역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눴잖아요. 나누다 보니까 과도하게 규제를 한 거예요. 야 너는 이 지역은 뭐 때려 죽여도 주거지역이야. 죽어도 1종 2종 3종 해가지고 뭐 큰 거 작은 거 뭐 여기는 상업지역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지금 서울의 그 명동을 한번 PD님 한번 가보시면 바글바글바글 하다가 밤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공동화예요. 상업지역이 과도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근데 강남은 또 틀려요. 그렇죠. 강남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노선 상업지역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길 따라서 상업지역이에요. 그 뒤에는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하고 주거가 공용이 되다 보니까 어우 뭐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생활권이 중요시하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 그 다음에 저기 그 신혼 그 이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인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서 지금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광화문까지 가서 녹초가 돼요. 그러면 광화문에 청년주택을 지어준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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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서 버스도 안 타고 걸어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뭐 지식산업센터에 뭐 일부 그 공간에다가 살면서 직주일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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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건물 안에서 직장 다니면서 자기 생활을 노릴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용도를 복합적으로 좀 해보자 용도 지역제의 의미는 아는데 네. 그래도 좀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들기의 용도 복합제인데 이거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얘기 들었을 때는 네. 그냥 그 뭐 정책 위반자로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이제 행정 권력을 가지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딱 설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왜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땅주인가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 여러 이해관계들이 있고 기존에 또 이미 설정된 도시 계획을 바꾼다는 자체가 네. 이익 보는 사람도 있지만 피해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대가 바뀌어갈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 메타파스 시대니까 많이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 스마트 시티는 그 한마디로 그 뭐 소수의 한두 개의 컨트롤 타워에서 제어되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그 우리가 뭐 IoT,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 이 도시가 전체적으로 관리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계해서 서로 연계해서 계속해서 도시가 발전하는 아주 똑똑한 도시가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데 네. 필요 요건이 보면 일단 스마트 시티는 이게 이제 스마트 시티에 메타베이스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스마트 교통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 교통은 이제 자율주행차가 될 거고 드론이 이제 그 택시처럼 운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공유로 해서 다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공유차를 이용을 하면서 그냥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쇼핑도 하고 각종 메타버스의 기술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되다 보면 도시계획 쪽으로는 또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이제 그 자율주행이 되고 정해진 저기 그 구간으로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교통들이 연결돼가지고 지금도 뭐 기차 탔다가 지하철 탔다가 버스 탔다가 이렇게 쭉 연결되게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이게 최적화가 되면 공간이 많이 남아요. 주차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차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공유하면 주차장이 많이 남고 도로 공간도 많이 줄어들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쾌적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좋은 미래가 될 것 같고 지금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원전 문제도 나오고 에너지 때문에 문제인데 그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어떤 에너지 관련된 데다가 ICT를 결합을 해서 아주 뭐 저녁에는 보관을 했다가 낮에 쓴다든지 이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 CCTV가 자기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CTV를 활용을 해서 범죄 활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약자들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진짜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을 위한 편입 이런 모든 포용의 도시를 만들 수 있고 아주 모든 게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스마트 도시인데 이런 스마트 시티에 필요한 게 메타버스 기술이고 그게 잘 접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메타버스 얘기도 조금 들어갔지만 주로 이제 도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도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로 좀 개선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제가 이 책을 발간하게 됐고 현재까지는 많이 지금 읽혀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보장가가 그것도 이제 현직에 있는 초보장가가 이렇게 쓴 거를 읽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 피디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잘 했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또 이게 너무 도시의 이론의 영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